안녕하세요. 회알못 저구형의 활태우치찌깁니다. 지금부터 제가 먹을거는 양식인다리새우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태우고 안물지? 안물어, 안물어.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냐? 어쨌든 지금 속살에 달콤한 맛이 있어요. 제가 박세우나 꼴색도 먹어봤는데 그거 못지않으면 맛있습니다. 태영이, 먹으세요? 일단 먹으세요. 아직 사먹습니다. 귀엽죠? 눈을 붙들고 이거는 매운탕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 매운탕에 넣어서. 머리만. 아, 그래? 표정이 약간 묻혀서. 어, 아직 진짜. 어, 움직이지마. 어? 얘가 딱. 야생의 그 맛인데 씹는 맛이 있으면서 엄청 달콤한 맛이 입안으로 또르르. 귀엽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월보 저구형의 지식게이 끝.